제 뒤로 보이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가 있는 명지병원입니다. 이 50대 남성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아 지금도 잘 보여 고산에서도 이렇게 지경이 이렇게 하고 신경쓸 거 아시죠. 기침가래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. 지금은 몸 회복하는 것만 예 저기 하시고 아 흘러 보셨네. 아 알았어. 네 알겠습니다. 네덕스 확진 환자도 무사히 안전하게 다 퇴원을 했고요. 병실 음압이 설정하고요. 인트럭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올 일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직원들도 안심하고 환자의 간호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인트로 drafted static. 공기장